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2인 1개족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코풀서가 잡아줬어! 어어어어!!! 와… 코풀서가 야… 코풀서가 한방 제대로 해 주는 구만 와… 오.. 진짜 쎄네 여기 장난 아니네 젠이의 정신을 맞춰준다! 2라이오아 전원이다. 도시락시. 소름이 소스로가 제 kriteria을 가지냐다. 돈을 다 내버려야 130도로 Resolution에prit하자. 그러나 2라이오아 전원이다. 사ró이오아 전원에선 천하다고 말한다! 전원은 끝! 오틱은 끝을 내 기회에ós이다. 여호와 함께 여호와 함께 여호와 함께 여호와 함께 여호와 함께 너무 사람을 쉽게 믿는데 얘는 여호와 함께 여호와 함께 여호와 함께 벌써 두 명째 적을 내 편으로 만들었네 다는 어떻게 됐냐고? 다는 지금 잘 살고 있어 다하고 친구 됐지 아, 코플쏘가 진짜 답이네 피 피시고 나발이고 코플쏘만 데리고 올 수 있으면 한번 쥐어 박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네 이거 내가 나샘 수셜하임 오마나 나샘 하마감 됐어 오우 화살 없어가지고 정말 큰일낼 뻔했네 자, 저희 마을 저희 상가 그 번영회 보십쇼 저희 저희 마을 번영회 이거 대박났어 우리 인구가 벌써 116명이야 장난 아니제? 야..이..엄청난 이 마을 보십쇼 이거 이게 다 내가 지은거라니 자 잠깐만 이거 활..화살 만들거 좀 꺼내오고 거기도 좀 꺼내와야돼 자 고기도 꺼내오고 자 얘도 꺼내오고 화살 만들 나무도 꺼내오고 마을이 날 위해 준비한 것이지 그러니까 마을 인구가 늘어날수록 이게 좋지 자 화살을 좀 만들고 자 더 가지고 와 이거 화살은 하루.. 하루 지날수록 이거 다 자원 다 들어오는 거야 마을 자원 다 찾지? 좋아 그리고 자 이걸 이렇게 하고 자 감옥에 갇혀있는 놈아에게 임무를 받도록 하자 어..어..여기 아닌가? 지금 임무 할거 정말 많네 여기 안한것도 있고 어..여기 어디야 저기야? 내 마을인데 내가 기억을 못해 쟤는 또 왜 저기있네? 와..마을이 너무너무 넓어지다보니까 야..니가 불복탄을 알려줘야겠다 오...안에. 지휘 안을까.. från 으엔.. 오..안에. 오..안에.. 오..안에는.. 오..안.. 마시 원탈 사슴만이 드라마시 하샤오가스 다이첼시 사슴만 타시아타 루팔후 왠자이 하트라다 하다 수우가오자타 마우 투왈시 수우만 우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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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의 셧 지도 메뉴에서 미션 이제 우리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게 되었어 자 외딴 동굴을 탕만 봐십시오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이게 시앗 얻는 미션인가? 이게 시앗 얻는 미션이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이제 우리 사냥을 안해도 돼 이제 우리 탄수화물을 이제 섭취할 때가 됐어 아 근데 아까 그 코플스토 캐리는 대박이다 진짜 와 갑자기 뜬금없이 뒤에서 한 방 빵 치더니 코플스토가 캐리를 해줄 줄 어찌 알았단 말이냐 어 아침이야 지금 아침이라서 가는거야 아침이라서 가는거야 저긴가? 우리 아까 죽.. 으악 미안하다 어 빨간잎이 없네? 아이 젠장! 이 근처에 빨간잎이 있을거야 눈에 보이면 빨간잎 구해야겠다 빨간잎으로 동물을 살릴 수 있거든 여기엔 쟤네들은 그냥 지나가는게 답이지 굳이 뭐 싸울 필요가 없어 이제 여긴가 씨앗이 있는 곳이? 이즈라엘족 경기 중에 왼자족 마을을 위해 씨앗을 훔치십시오 다가오고 진심하게 기다려주시오 대한민국의 씨앗 태양의 씨앗 시험장으로 이동하십시오 시험장으로 이동하십시오 어차피 도움본 것 한 번이 도움본 것 또다시 도움본 것 도움본 것 도움본 것 도움본 것 도움본 것 도움본 것 한 번 더 부활시킬 수 있지? 보자 출발 두명밖에 없어? 좋아, 두명밖에 없다며 말인가? 중앙 잠깐, 가자, 가자 젠장 이거 뭐 숨을 수가 없어 저 들어와 들어와 세명밖에 없어? 검치야 쟤 없애줘라 검치야 이거 검치 어디였어? 검치야 검치야 없애 없애 됐다, 어, 검치가 대박이네 와, 피피 검치가 이때는 진짜 생각났고 코플쏘가 대박인데 코플쏘만 길들일 수 있으면 여기에 씨앗이 어디있소? 씨앗이 어디있지? 니가 가지고 있는 게 씨앗이냐? 씨앗이 어디있지? 야, 노란색 근처에 있거든? 저건가? 저거다 저건가? 이건가? 아, 이건 어, 씨앗가방 하나 와, 두군데를 더 가야되네 저긴가? 저긴가? 근데 몇 마리 안 지키고 있으니까 좀 쉬운 미션이다 으아 이거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오소리를 빌들이러 가야됩니다 드디어 오소리가 얼마나 센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슈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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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와... 여기 숨어있는건 또 안 돼? 어... 이렇게 숨어있는... 풀숲에 숨어있는 애는 안되네? 뭐야 다 숨어있잖아? 돌겠네 진짜... 어 됐다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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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일어나 있으면 돼! 아니 뭐야 병신같은게 저기... 아흐 왜 나뭇가지 저기 쳐박고 지랄이야 도망가는건가 일곱? 됐어... 얘가 씨앗살 들고 있었네? 그리고 우리... 너무 멀어서 얘네 몰라 아우씨 짱! 내가 이상한 곳은? 아잇! 탈전이다 이 더러운거 아잇짜... 존나 맞추기 힘들어요 이 씨앗은 내것 됐다 이제 마지막 한개만 어... 기존 파크라인은... 활 속이 좀 쉬었지 왜냐면 스코프가 있으니까 스코프 없으면 완전 바보 되는건데 자 더블 활을 이제 쓸 때도 됐다 자 더블 활을 이제 쓸 때도 됐다 나는 그냥 이거 쓰면서 만족할련다 어이구... 힘이 걸렸나? 그럼 붙지 뭐! 붙어 이새끼들아! 아야야 죽으면 어떡해! 승이네 어윰! 여자리! 에잇 엉덩이를 니가 내 동생을 죽였어 니가 내 동생을 죽였다고 나의 가족같은 친구를 니가 죽이다니 도대체 몇대를 맞아야 정실철인이 몇대를 맞아야 어디서 활이 계속 날라오네 활이 어디서 날라온거야 여기 숨어있군 그래그래 니가 쟤를 죽이고 나는 쟤를 죽이고 오 마지막 화살 마지막 시앗 됐다 힘든 전투였구만 자 이 지역에서 탈출하십시오 빠른 이동하면 안되겠지 빠른 이동하면 미션 실패 되는거 같더라고 늑대 3마리 동시에 쓸 수 있다고? 광랑칼이 쟤한테는 안 먹힐거야 써보진 않았는데 좀 이따 써봐야지 광랑칼이 쟤한테 먹혀버리면 저건 너무 심한거고 너무 난이도가 내려가는거고 다시 마을로 간다 자 그리고 발명가 오르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놓는게 목표라고 할 수 있소 뭐 쟤한테 먹힌다고? 그러면 광랑칼이 너무 사귄데? 어 그럼 광랑칼로 가자 야 난 그게 안될거라고 생각했는데 광랑칼 4개 어 쟤만 잡으면 쟤가 주변 애들 다 잡아버리거든 그럼 난이도가 확 내려갈텐데 그걸 왜 저렇게나 했을까 흐흐흐흐 정말로 ichtiger 멀꼬나 봐 이제 아 안돼 안돼 자 인구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느는구먼 자 가시오 여자가 많이 늘어야 되는데 남자가 많이 늘면 뭐 좋은게 하나도 없어 아저씨 새처럼 날아올라 새처럼 날아올라 달면 가라 새를 저런식으로 죽이냐 와 잔인한 놈 윈자 고사위 월하 부허키 이스라그와티 파타스터 부허키 이스라그와티 파타스터 부허키 이스라그 영어임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른 악마야 중계방에서 찍고 고맙다 오 우아파타스 왕 으흠 앗 흐흐흐흐흐흐 Using the 윙슛불로 오우 윙슛불로 태 태 태 부누키라 태 태 부누키라 Our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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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루, 아43의 사선? 아따루.. 아따루놀 Honestly수, 아따루의!! 하크라이 3하고 4에서도 윙슈트를 겨울새, 거북이와 까마귀, 시곗물고기 누구세요? 팅콩 싼다네 어딜 도망가나 어딜 도망가 뭐야 여기 니네 나와말이었어? 자, 시곗물고기 어우 근데 너무 많은데? 자, 시곗물고기 하나 됐고 까마귀 자, 까마귀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다 쟤는 뭐지? 재교인가? 재교네 어? 저깄다 저 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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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새야 하아 오 됐다 까마귀 됐고 겨울새 거북이가 필요하네 거북이 거북이는 어딨지 저기 있다 거북이는 머리를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안 돼 어 왜냐면 거북이는 등껍질로 들어가버리면 채취를 못하거든 됐고 이제 겨울새만 어 이거 한 다음에 오소리 꼬시러 갈게 겨울새 겨울새는 어딨지? 저게 겨울샌가? 저걸 어떻게 맞춰? 아 저거 독수리네 말도 안 돼 저걸 맞춘다는거 겨울새야 겨울새야 어디에 있느냐 겨울새야 겨울새야 저기 있다 아 예 착각했습니다 예 겨울새야 너네 왜 또 리젠 됐느냐 아 올빼미를 잡을 수 있나? 예 올빼물을 못잡습니다 겨울새에 있는 위치도 못찾아 저기다 쟤 까마귀같은데 어 까마귀네 아이씨 아이씨 겨울새가 이렇게 까마귀처럼 앉는 곳이 있을거야 큰 까마귀털 까마귀고 어딘가 있을텐데 반대쪽 물가에 있다고? 쟤 또 자고 있네 쟤도 까마귀고 반대쪽에 있다고? 저 섬에 있을 수 있겠다 와 뒤에 식은 물고기 하나 따라붙었어 뒤에 식은 물고기 하나 따라붙었어 어 여기 소리 나네 이게 새소리겠지 깜짝이야 너 뭐이렇게 여기 아 여깄네 얘가 겨울새야 됐다아 가자아 새야 새야 겨울새야 이거 한번에 못올라갈걸 갈고리가 없습니다 겨울새가 여기가 지금 겨울이 아니잖아 겨울새가 여기가 지금 겨울이 아니잖아 겨울새가 여기가 지금 겨울이 아니잖아 자 윙슈트를 만들어줘 뭐야 당랑권이야? 거wife 이거 두개로 되나? 이거 두개로 돼? 이거 낚시면 대박이다 인ょ 세상이 신성끼에 무슨 이거 미친거야 이거 우르키! 우르키! 아, 이런 코믹 요소를 또 넣어놨네 저건 자살이지, 저거는 와, 경치는 좋아요 저게 날면 진짜 대박이지, 저게 어, 레피아옹아 고맙다 訴 Rod cost 밑에 다 안전장치 해놨네